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과거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에서는 규모의 경쟁을 활용한 대기업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속도와 유연성을 갖춘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경제성장의 기회는 열릴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 스마트 공장 도입, 개방형 R&D 생태 조성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물론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합니다.